20장입니다.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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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빛의 근원 되시며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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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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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위에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간 축복하시사 한 형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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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인간 축복하시사 한 형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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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만 어찌됐든 해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온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십시오 찬빛의 근원 되시고 저 밝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고 땅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겠습니까 수많은 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 인간 축복하시사 한 형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 많이 이 땅에서 배우고 가게 해주세요 이 찬미를 통해서 예 제가 올 2024년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뵈요 May God bless all of you May God bless all of you